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 최영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리 인상, 긴축에 서로 꽁꽁 손잡은 듯한 그런 모습들, 정책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도 정책이지만 통화정책만으로도 지금 난관을 어렵게 넘기기는 참 어렵다 보여지고 경제정책까지 같이 공조가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대응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 키워드부터 좀 뽑아볼까요?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런 건 출사표격의 향후의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저께 보고회가 있었고 또 얘기들이 있었고요. 제일 뇌리에 딱 와 닿은 워딩은 정부는 기업이다.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민간과 기업, 시장이 다시 정책의 핵심이 되는 시장 경제의 복원을 알리는 출사표를 내린 것 같고요. 여러 신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정책은 항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출사표로 얘기가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출사표 자체로는 좋은 방향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는 실행 방법들이 쫓아와야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소주성. 이름을 뭘로 붙여야 하는가. 진짜로 민주성이라고 붙여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정석 경제를 하고 있다. 정석대로 바둑에서 돌을 두는 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석대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다시 전체의 틀에 중앙에 쓰고 시장이 전체에 노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판을 벌려주는 정석 경제의 어떤 틀을 만드는 듯 했고요. 이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출사표 정도를 던진 방향에서 사실 많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통이 잘 되는 건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할 때 정석대로 해. 정석대로 할 수 있는 정석 경제의 틀을 놨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변동성 파고가 심할 때는 정석만이 살 길이기도 하죠. 지금 마침 앞서 표가 나왔는데요. 민간 주도 성장,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분야별로 좀 볼까요, 우리? 일단은 법인세 인하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단순화를 해서 기업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규제혁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저 단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규제 개혁. 규제는 개혁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는 철폐하는 거거든요. 규제가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만약에 잘 개혁을 했다고 해도 한 가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건 규제거든요. 그래서 규제 개혁보다는 철폐를 좀 많이 해 주시는. 더 과감하게. 그런데 원인 투 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규제가 더 첨가가 되려면 그 신설 규제의 총 비용의 두 배가 되는 그런 규제를 아웃시켜야 한다는 부분들이 나와서 기업이 조금 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일 때는 사실 모래주머니가 좀 차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펼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부동산 얘기들도 나왔는데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개혁 부분 여러 가지는 완성도에서는 지금 사실 간보기만 한 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틀을 짜는 아주 기초적인 제안은 됐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새로운 정부가 가장 힘이 셀 때가 첫 해, 그다음 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스케줄을 보면 2024년도 4월에 선거가 있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아쉬운 점이 5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경제운영 방향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110개를 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빠지고 특히 지방 균형 발전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제 위기, 경제 전쟁 그다음에 이것을 넘겨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후순위가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인수위이라는 게 순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하는 한국 경제의 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든 철폐하든 아주 풀어버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대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좋아 보였습니다. 규제 완화보다는 철폐면 좋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경제상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업으로서는 자금 조달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규제 완화라는 거에는 또 세율을 좀 빼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세 내려왔죠. 그런 부분 때문인데 부자들 대기업, 감세 논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사실 한국 경제가 노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굉장히 아픈 그런 투병 생활을 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권 바뀌고 주사 한 방 낳고 중병을 안고 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찔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서 끌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바로 나은 첫날 불고기 먹고 갈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의 가장 효율적으로 이 낫는 과정을 갈 수 있는 부분이었냐. 그게 역시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 앞에서 끌어주는 부분이고. 이걸 갖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낙수 효과로는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고 벌써 증명이 났는데 그러나 낙수 효과론도 쓸 때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 중심의 정책이 지금 서민들에게 돌아갈 부분까지는 지금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4대 정책 방향을 보시면 4가지 중에 마지막에 함께 가는 행복 경제가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에 대한 출사포였고 이것들은 순서를 지켜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누군가 끌어주는 그러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번에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 쪽은 아니지만 부동산 얘기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게요. 경제 정책에 부동산은 또 빠질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 지금 또 가장 큰 이슈다 보니 주단대 대출 금리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끌, 비투족들 계속해서 좀 사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놨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시도는 그래도 굉장히 볼 수 있는 건지 보완점이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십나요? 지금 보완일 필요로 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죠. 부동산 관련 이중과세 근본적 해결은 지금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정책의 연쇄적인 그런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나와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선언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들은 안 나왔는데 그럼 왜 빨리 안 내어서요? 지금까지 다 맨날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조금 더 진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이 부분들이 진단이 잘 돼야 처방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출정에 어떤 종으로 울린 정도로 봐야 되고요. 완성도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는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들은 좀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첫 주택자라든지 청년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전 정권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숫자상의 문제지 사실은 이어 오던 정책이고요.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했던 공급의 문제부터 어떤 식으로 처방을 내리냐에 따라서 뒤에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대출과 여러 가지 그런 금융적인 부분들은 쫓아 붙을 수 있는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스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나와야 할 거고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아주 치밀하게 지방 균형까지 생각하면서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 부분을 잡았던 부동산이 공급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정책이 나와야지 서투르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앞 정권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